안녕하세요. 야 그냥 뒤에 있어. 분위기 맞춰. 지금 충남 공주에서 이제 가족분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오자마자 흩어지셨는데 저쪽 이렇게 촥 네 분이 오셨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찍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한번 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다 한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충남 공주에서 온 가족분들이 같이 올라오셔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서 올라오고 제가 이제 좀 부담을 가지고 멋있게 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한번 머리 하는 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가요? 54살이세요. 54살이신데 굉장히 관리 잘하시고 30대가 되신데 제가 20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원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좀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셨는데 네네. 사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스타일 원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제가 기본으로 잡고 알겠습니다. 요런 느낌이며 요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모발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완전 변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상 이제 짧게 스포츠머리를 30년 넘어 30년 넘어 자르시다가 스포츠머리 자르셨을 때는 왠지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세요. 강해 보여요. 뭔가 좀 무서운 이미지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모발이 이제 굉장히 얇으세요. 얇고 이마가 조금 있으신 편이에요. 조금 들어가 있으신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작점 자체가 위에서 시작돼서 앞머리에 쌓여지는 이 무게감이 좀 적어요. 이렇게 잘 갈라지고 힘없이 팍 가라앉아 보이는데 요거를 좀 해결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원하시는 사진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풍성하고 방향도 규칙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스타일 잘 맞으면 굉장히 뭔가 젊은 오빠 느낌이 나면서 좀 이게 머리가 맞지 않는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맞게끔 그렇게 한번 해 드려 볼 거고요. 펌을 좀 하실 건데 이렇게 막 피어서 꼬부라지는 펌 말고요. 이렇게 살짝 부스스하면서 뿌리 쪽의 볼륨을 살리는 그런 펌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공주에 있는 무릎탕을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가요. 한국에 있는 경우에 네. 그거를 좀 이발표에서 깎어요. 스포츠인 거를. 그 남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 이걸 보면서 네. 아우 저도 한번 물어. 다들 깎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머리를 깎는다는 것보다는 네. 마음을 잘 다듬어 주시고 아 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돈을 많이 글면 네. 그 경험상 돈을 한 가지는 소개를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돈 좀 벌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용도 하고 네. 행복함을 느끼고 진짜 그게 어릴 때부터 항상 꿈이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걸 이제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가정이. 혼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 샵이 1인 샵으로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쪽으로 확장 이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마음맞는 직원들 찾기도 힘들고 그렇죠. 다들 이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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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서 남들고 네. 네. 계속 저 그런 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혼자서. 네. 그거 알려준 게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남자머리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센터가 없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냥 기술만 가르쳐주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이제 진짜로 이제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네. 사람에 맞는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마음을. 네. 일단 머리를 빨리 깎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 일단 안 돼요. 그렇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완전 귀하게. 그 사람하고는 뭔가 마음을 통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커트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펌에 들어갈 거고요. 이쪽 모발이 엄청 가라앉는 스타일이라서. 그쪽이 좀 잘 뜨게 해가지고. 다 하고. 느낌 한번 보고. 조금 더 수련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쌀을 길러보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쌀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랬냐 그랬지.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돈은 다가 아니다. 네. 더 중요한 게 더 많다. 보고 느껴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돈 벌려고 막 아웅당하면. 네. 지금 우리 애기가. 29살. 26살인데. 그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과거의 추억이. 없으면. 너무. 내 마음이. 더 공허할 거 같아. 지금은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있었던 시간들. 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54살인데도. 인생이 더 재밌는 거 같아요. 몸이 어렸을 때. 네. 해야ba. wi에 의장참. 헤어가 괜히 놀라는데. 되게 폼이 희한하죠. 처음 봤 fe 지 clinics. 다른 분들 보시면. 되게 웃으실 것 같아요. 어떡해. destraital director. 넌. 머리를 헹구고 나오셨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디테일 작업을 하고. 이제 손질하는 방법까지 잘 알려 드릴게요 평소에 드라이기를 많이 쓰신 편이세요? 머리가 긴 다음에 쓰면 거의 안 써요 자 그러면은 안경 한번 껴보시고 일단 기본적인 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한쪽으로 내리는 거 한쪽으로 쓸어서 내리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되게 따분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쪽은 이렇게 하시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엇갈리게 해 주셔야 돼요 머리 끝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가게 하는 옛날 스타일이 돼 버려거든요 요렇게 한쪽 하고 한쪽을 역방향으로 해서 네 이런 질감이 이렇게 따로 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링이 이제 약간 촉촉한 느낌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마도 조금만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하나 서비스로 멀리서 오셨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그거를 꼭 쓰시고요 일단 머리 말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말리실 때는 머리들이 옆으로 가지않게 좀 모아서 이렇게 앞쪽으로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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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말리시면 돼요 방향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아 이거 한번 껴보시고요 요런 흐름으로 일단 말라 있어야 돼요 머리가 네 그러니까 머리를 다 쏟 때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좀 요렇게 이마가 살짝 보이게 너무 가리면 또 스타일이 세련되지 못하거든요 요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제품 챙겨드리는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를 진짜 소량만 조금만 네 요걸 손에다가 좀 이렇게 펴요 물을 묻혀야 돼요 물을 묻혀야 돼요 이렇게 물을 좀 묻혀서 요렇게 하면 이제 뭐 젤처럼 이렇게 반짝거려요 네 요 상태에서 윗머리 쪽 먼저 위에 네 요렇게 겉에 이렇게 겉에 이렇게 두피에 닿지 않게 위에 뒤에 그리고 이렇게 바라다 보면 좀 이제 약하게 남잖아요 요런 걸로 앞머리 끝쪽에 이렇게 살짝살짝 앞머리 끝쪽이 요렇게 딱 뾰족하게 돼있어야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손에 마지막에 남은 걸로 옆에 한 번 살짝 붙여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두 바지가 이렇게 아까 놀러 갔구나 우리 얼굴 탈리 쓰신다 네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ㅋㅋㅋㅋㅋ 어디서 이쪽으로 여쪽에서 있으시면 한 번 더 아 네 자 그래서 몸은 그대로 계시고요 얼굴만 여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좋아요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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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제 요기에 이렇게 기대셔도 되고요 손 올리셔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